오늘 아침은 어제와 다른 아침입니다. 전주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역동적인 역사의 시작을 이곳 전주에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이 한 명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강성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당이 있습니다. 10만 당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해주신 진지해주신 전주시민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권에 맞서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전주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전국에서 전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에서 새로운 정치개혁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4월 5일 진보당 강성희를 찍으면 새로운 정치개혁이 시작됩니다. 전주